방 surpassing from luck 방제를 봐 드디어 간다 그곳 생방사수 쫄보 시청자재 왜 쫄보라고 나오냐면은 방제에 뭐 노약자 미성년자 심약자 필터링거래 하고 안들어가 몇번을 했디 방제가 싹based 노약자, 심약자, 임산부 안돼 안돼 임산부라고 임산부 아니 생긴 것은 유럽사람처럼 아니 생긴 것은 곧 졸라격하고 뭐 유럽사람처럼 생겨가지고 뭐? 임약자? 북한사람이요 간만에 누가 고향말 들은게 겁나게 좋아하네 설날이니까 생각나냐 어이 통조림 하나 들고 가라 통조림 하나 들고 가라 한 번 빌리자 미쳐불라네 미쳐불라네 어이 좋다네 아따 고양이 한게 좋네 미쳐불라네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? 누군가 곁에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알까요? 누군가 곁에 있다는 아 우리 아이다 혈주 아이다님께서 혈주 되게 감사합니다 나도 나도 혈주 아이고 예 혈원이신가 보네 저희도 길드 가입했습니다 왕가 식구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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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예전에 대빵이었다 서버 한 서버에 리더 아니었냐 내가 바로 한 서버에 딱 있었어 사람들을 잘 이끌어갔다 이거지 솔직히 인정 안 인정 감사합니다 이빈정이지 전 적혈이였어요 자꾸 적혈이 아니라 맨날 뜯으러 맞을게 하하하하 한 서버를 완전히 제일 잘나갔어 근데 반대편이 엄청 갑자기 커져분거에요 하지만 나는 나를 따라준 그 몇몇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거기하고 항상 싸웠지 야는 맨날 두드러 맞을게 맨날 두드러 맞을게 더 탈할게 하면 도망가버더라고 현실이든 게임이든 하하하하 그때도 게임에서도 야 들어올 때 됐잖아 그냥 혼자 있는게 편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게 쫄딱 망했던 그것이 다시 거기를 내가 또 따악 했었지 휩쓸었지 다시 중량전은 그때서야 기도하네 하하하하 아따 그 완전히 서버에서 우리 딱 말해볼면 우리 그것이 아닌게 그 완전 이거거든 근데 이렇게 채팅을 쓸 수 있단 말이야 전체 채팅에다가 아따 패드립 하하하하 패드립 하하하하 내가 그랬지 내가 전화로 야 그 패드립하면 쓰겄냐 하하하하 아니 짜녀들이 먼저 그렇게 욕해불고 그랬는데 나도 패드립 나도 욕해불었지 지는 엄청 잘한 것처럼 하더라고 야 이거 패드립하면 너가 잘해서도 잘못한 걸로 된다 아 그러냐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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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사실은 이것이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 그때 내가 한게 아니라 뭘 또 핑계대냐 내 남동생이 모르고 접속해가지고 해본거야 괜찮으세요 내가 한 것처럼 했지 지랄하고 내가 한 것처럼 했어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잡빠졌네 끄다 좋아요 알람결정 부탁드려요 centro 어우